원스 트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치게 됩니다! 압박과 발음 모아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두 번째 월드포인 Q.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 러브식 투모로우도 인도네시아 그분들이 정말 을 전해주셔서 꼭 가야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슈가시 라이드 빅비디오도 인도네시아에 마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갈 때마다 행복한 트럭들을 쌓아온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8월 후에 빅시리 인터내셔널 스테리움에서 열리는 엑스팅뉴아지 인터칼타에서 저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주실 거죠?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두번째 월드투어인 Tomorrow by the World Tour Exit Mirrors 자카르타로 인도네시아 모아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